이게 아직도 frozen? froz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얼마나 넣었어? 1 스푼? 1 테이블 스푼? 1 테이블 스푼? 1 테이블 스푼? 1 테이블 스푼? 2 테이블 스푼? 1 테이블 스푼?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앤초비는 약간 짭짤한 맛이 나기 때문에 안 넣었어요.